요거는 족저근망형, 그리고 지간신경종, 바닥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 뒤꿈치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 그런거 할때 이렇게 아까 해드리는거고, 요거는 오다리, 이렇게 발이 된거를 세워가지고 똑바로 해주는거에요. 여기 두께하고 여기 두께하고 달라요. 오, 깔창으로 그런게 돼요? 네, 깔창으로 그런거에요. 여기 두께하고 여기 두께하고 다르잖아요. 오, 신기하다. 요거는 뭐냐면은 무지혜방제에요. 통증이 심환들은 마침형을 하기 때문에. 종작골형. 그렇겠다. 공지발가락과 뼈아픈 종작골형이라고 해요. 그 부분 아프면 그렇게. 요거는 밖으로 쏠리는거. 걸을때 밖으로 쏠리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두께하고 여기 두께하고 다르잖아요. 그렇네요. 신기하다. 됐어. cut. 돼지문 감사합니다.